오오 대박 이건 또 뭐냐? 미쳤다 공격 와 뭔 공격이 이래? 이거 짱이다? 짱인데? 헤헤! 애쓴다! 애쓴다! 내려와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래도 뭔가 변신하는게 있네? 벽을 세우네 옳지 아... 호탈이 여러분 열릴 확률이 있는거 같애 열릴때 있고 안열릴때 있는거 같네 레벨업 보스잖아 하하 아... 이렇게 잡으면 되나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네 삽이잖아! 삽! 삽! 4 플러스 밀리 증가 사기조합이지 에너지 서드? 허어! 우와! 우와 미친! 미친! 더 좋아졌다! 레이저 브레인 에너지 웨폰 딜이 모아 데미지인데 레이저가 에너지 웨폰 아닙니까 여러분? 총알이 있는 근접무기 아... 아... 이걸... 빵 쳐부렀네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잘 채워서 쓸게요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 어 샵을 남았네 샵을 남았네 샵을 남았네 샵을 남았네 허어... 와 이게 뭐냐 여기 여기 왜이리세냐 체력하고 갈게 좀 필요해 개자식 착착해라 와 근데 레이저 무기 세다 완전 세졌는데 한방이 죽어 샵으로 두방 패야되는 죽는 애들이 한방에 그냥 가시네 퇴근샷 아우씨 렌치 어휴 피 너무 멀다졌다 이거는 이거는 그 다음은 죽인거지 이번에 뽕 뽑아야돼 캐릭터도 넌 낙했고 빠른걸 해야돼 체스트 스폰 그래 이걸로 가자 디게 좋아 일단 맵 안전해 아씨 이 맵 뭐야 또 아 미끄러지네 개같은거 뭐야 이 누누같은건 어어 차 터지는것 봐 극혐 오지마 후우 좋아좋좋좋아 가서 잡고 으아아아 야 진짜 상도가 많이 나오니까 템도 좀 많고 좋네 헤비 크로스보우 바꿔야겠다 이거 레이저 레이저에서 원거리 공격을 좀 할만한게 필요해 클러스터 런처? 펑펑하는거 싸는거겠지 뭐 뭐하나 오오 어 대에에에에파악 되겠네 으하하핳 여러분 제 캐릭터 사기 캐릭터 맞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디시에 졌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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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슬슬 나올텐데 포탈 있다 와 이거 진짜 치킨이 들고 왔으면 짱이었겠다 치킨이 이거 하면은 작살일텐데 뭐 그냥 어 오는거 느리게 하고 다니면서 막 이속은 빨라진 상태로 다그난 죽였을텐데 어딜어딜어딜어딜어딜 싸가지 없는 어 어? 싸가지! 싸을가지! 경찰들 벽뒤에서 그냥 막 빠세! 얘도 좋아 근접하기 뭐가 남았지? 아 이 구멍이구나? 아이 못봤다 썸킬 이제는 아아 좋은거 나왔죠 어 이제 피통 최대 피통만 채우면은 완벽하겠다 아 완벽해 보스네 딱봐도 저 너 너 너 딱봐도 보스처럼 보인다? 미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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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와 와 세다 자 여러분 세 캐릭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네요 호러 엑스트라 뮤턴트 옵션 아까 그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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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쏘는데? 설마 빔이 경험치로 쏘는건가? 에이 아니겠지 아까 왠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걔가 빔 쏠 때 경험치가 나오더라고 아니겠지? 맞네? 좋나 안좋은 캐릭터 같은데? 애매한데? 아 뱉어낸 다음에 다시 죽으러 가야된다고? 그러네 오 얘네 다섯개다 아 뭐 옵션이 이 말이구나 좋은거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 적들의 체력을 낮춰 괜찮네 아 하고 죽으면 똑같잖아 죽이고 주워 데미지는 쎄거 아니야 엄청 쎄 아까 그.. 막 부르륵하고 나가는거 보니까 보스같은거는 그냥 순삭시킬텐데 뭐 데미지 믿고 한번 해보자 trainers jas삭h 좋아 달아 보스 한번 허탈이다 이어 보자 휴어어어 흐으어 우와와우 녹내 아니 표현이 녹내라는 표현이 적당하네 흐흥 흐흥 이거 찍고 그래? 별개 다 있네 방금 뭔가 이상한 쥐돌이가 있었는데 아거였구나 이건 근데 얘 특수능력으로 못맞추면은 손해다 무조건 맞춰야되네 얘 특수능력은 못맞추면 경험치소가 안되는데 잘 맞출수있다는 전제하에 괜찮은 행사탠거같애 오케 이쪽까지갖고 우와 아 닌자당했네 아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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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습네 위에도 이렇게 있을줄 몰랐어 막힌 길인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 캐릭터 한당은 다했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씩 어 한 두번씩 해가면은 될거 같네요 그 와중에 이 근육질 스테로이드 캐릭터는 책잇고 있네 안어울릴게 네 오늘 네 요클리아스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 15 15 16 16 18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